네 방방콘 1일차 공연에 찾아와 주신 아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몇가지 안내 말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방방콘은 공연중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고 자리이동을 하기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도 방방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잠시후 방방콘 2부 2016 BTS 라이브 화양연합 온스테이지 에필로그 공연이 시작되오니 아미밤을 들고 공연 즐길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방콘 1일차 공연에 찾아오신 아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몇가지 안내 말씀 전달 드립니다 방방콘에선 공연중 흥해보이며 일어나거나 춤을 추셔도 완전 괜찮습니다 오늘도 방방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잠시후 방방콘 3부 BTS 2014 라이브 트리로지 에피소드 2 The Red Blitz 공연이 시작되오니 아미밤을 들고 공연을 즐길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방콘 1일차 공연에 찾아와 주신 아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몇가지 안내 말씀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방방콘은 강아지 고양이 토끼 고슴도치 등 우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시면 더욱 즐겁습니다 오늘도 방방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방방콘 4부 BTS 3rd Muster ARMY ZIP PLUS 공연이 시작되오니 아미밤을 들고 공연 즐길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방방콘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셨나요? 재밌었던 소리를 질러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내일 또 만나요 내일은 더 불타오르고 더 흥타는 방방콘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늦지 않고 내일도 방방콘 출첵하기 우리 아미들 내일 봐요 안녕 여러분들 방방콘 2일차 공연에 찾아주신 아미를 위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바랍니다 동 wan 시작이蓮emu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광코는 엄마 아빠 엄마 누나 오빠 형 형 삼촌 호모 할머니 할아버지 등등 등등등등등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해결한 하실 겁니다 나오지 않고 장 jotka third 즐거운 시간 보내주시기 바라며 잠시 후 방방콘 이제 집주의 미디엣 라이브 퓨 에피소드 3이 더 미니스 투어 바이너 길기도 하네요 공부인가요 시작료 아미밤비로 방면 즐기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방콘 2일차 공연에 찾아와 주시는 아미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 전달 드릴게요 방방콘에서는 온 힘을 다해 헤드뱅이를 하셔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더 격하게 흔들어주기 바랍니다 다만 주변 물건은 부서지지 않게 조심 또 조심하게 잠시 후 방방콘 3부 BTS 4th Monster Happy Ever After 공연이 시작되니까요 아미밤을 들고 공연 즐길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방콘 1차 공연에 찾아와 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방콘에서는 샛리스트의 전곡을 떼창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부르다가 음이 탈이 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꼭 완곡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방방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잠시 후 방방콘 4부 BTS 월드 투어 러벨셋 서울 공연이 시작되오니 이 아미밤을 들고 공연을 관람할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미분들 즐거운 관람 되셨나요 재미있었다면 손이 들었어 워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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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미분들의 목순데가 심히 걱정되지만 재밌게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미들은 건강해서 이정도는 것도 없어요 그쵸? 네 네 짧게나마 아미분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어서 저희 방탄소년단에도 정말 행복했답니다 마침대로 돌아가신 일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정말 콘서트장에서 방망 뛰어넘는 걸 다 모아둬라 봅시다! 아비! 끝!